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이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상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산재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산재보상은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된 산재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근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과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진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이 점이 민영보험과 다른 것이고 사회보험의 특성이고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이나 실수로 산재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산재 승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의 도입 초기에 근로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의 차원에서 현재는 근로자의 중과실에 대해서도 그것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란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그 보상을 목적으로 재해를 조작한 경우에는 보험사기가 되고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자해 행위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해 경위로 볼 때 그 자해 행위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 승인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발생되어 자살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따져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의 보호를 본질로 하고 있는 산재보상에서는 회사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산재에서는 회사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이를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산재보상에서는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근간으로 삼고 있는 과실상계는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자 또는 회사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가 그 보상의 핵심이 됩니다. 보호에 필요성이 있는지 그 여부를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로 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근로자의 과실이나 그 잘못으로 산재가 발생되면 산재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나아가서 회사의 잘못이 없으면 그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에서나 적용되는 논리에 불과하며 산재보상과는 별개의 문제이니 참고하세요.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